어 뭐야 한 대 미드 호진이 형이라고요? 소환 사회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안 깨지지? 블루 스택으로 하면 안되는데, 원래 핸드폰으로 하는건데 상대 경력 플래티넘 대지의 파동기에 달려들지 마세요 바이바이 폭발하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탈리아가 폭풍 노사를 들었다는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무자비 특성 들고 있는 것도 나오고 자기재 체력 40%일 때 싸우지 마세요 회복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다 말해준다고 여기서 성장 체력 룬까지 들고 있다는 거 딱 나오죠 지금 보면은 상대 딱 보면은 뭐뭐 나오냐 오리아나 핵심 빌드랑 이런 거 다 나오고 스킬트리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은 장난 아니게 여러분 튀어라 이런 거 합법적 헬퍼 다 볼 수 있어 상대에 대한 정보와 우리팀에 대한 정보 상대 모르가나 난 연패 상대 모르가나 연패 중이고 주로 와드를 제거하는 애 와드를 설치하는 애 연승 제크스가 연승 중이니까 조심하면 돼 연승 중이고 오케이 잠깐만 우리팀은 우리팀 봐야 되는데 우리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자 일단 게임하면서 요 정보를 상태로 기점으로 게임 들어갑니다 자 이거 나오죠? 트리스타나 연승 중이고 미안 비활성화 됐다는데 뭐야 그라가스 한 번도 안 해본 거 같은데 이형 집중한다 일단 잠깐만요 집중한다 상대 힐이고 아하 이 호진이 형 이런 이상호방이다 형 있는데? 들어와져 있는데 이거? 디스코드 오리 하나는 아시죠 여러분 파밍만 해도 존나 세지는 캐릭터 널 채미 도와줘 아이씨 이씨 널 채미 도와줘 오케이 마나 없죠 우진이 형 저희 조변 렐선에서 만날 만날 건데 일단 내가 미드에서 기선제압하는 거야 이형도 정글이고 나도 서포터라서 치즈 먹어주고 깔끔하게 좋아 형 늘 채미 형 한번 미드 좀 봐주는 거 가능할까? 많이 힘드네 야 많이 힘들어? 어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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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내가 호진이 형한테 힘들게 저게 C 올 텐데 아이 존나 못해 이형 그냥 존밥이야 쟤 호진이 아님? 호진이 형 맞아 존밥이야 그냥 개턴 호진이 미드 못하잖아 어 뭐야 너 개털려고 했냐 왜? 아이 뭘 개털려 형 C에서 5개 차인데 형 지금 그러니까 그래 존나 치사하게 안는데 그 플래시를 희랑 오케이 그럼 존나 치사하게 한다 정글부르고 하하 와 롤드컵 준우승자가 진짜 게임 존나 졸렬하게 하네 하하하하 와 어이없다 형 진짜로 먹어 먹어 미쳤잖아 이게 역시 야야야 형 이거 아 형 먹으라며 나 그렇게 네가 생각없이 먹을 줄 몰랐지 역시 형 투도랑 가도 돼? 형 투도랑 가도 돼? 우리 투도랑 가도 돼 형? 내가 밀어줄게 일단 형 우리 투도랑 가도 돼? 아니 안 돼? 아니 얼마야 너 900원 있으면은 900원 없어 900원 없어 그럼 돈 모아? 아니면 그 인장을 사든가 투도랑 쓰레기 야 달카야 불 좀 끄지마 야아 아 조세기 불 존나 끄네 이씨 아 저거 불 끄지마 저거 저거 전기 꺼진다고 방송 꺼진다고 이씨 오이씨 어 이제 됐어 야 건들지마 아무 누르지도마 그거 아 조세기 저거 발전기를 건드리고 있어 이씨 아 형 달카 때문에 미안 아아 달카는 아니었어 확실? 어 아니 불이 자꾸 꺼지더라고 오우 쟤도 플래시 있잖아 안 갈래 응 오지마 형 아 발전기가 아니고 그거 뭐야 차단기여 암전기인가? 뭐라 뭐라 그래요 저거 여기 있다 오케이 아 다 왔었거든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형 형 형 형 형 어떻게 된거야 형 정글이잖아 아 플래시 빼줬잖아 죽나 저거 안죽을텐데 플래시 있어서 플래시 안쓰죠 잭스 내려가는거 같은데 형 이거 내려간다 안죽을걸 뒤질거 같은데 다 다 뒤질 각 형 피파에 왜이렇게 꽂혔대 또 나 내 친구들이 피파하거든 내 친구들은 롤안에 그래서 내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역시 20대 후반 역시 20대 후반인가 뭐래 형이 아프리카 BJ중에 나이 젤 많고 롤 BJ중에 젤 잘하잖아 뭐래 일단 대머리서 물어봐나 대머리서 물어봄 대머리머리 우와 대머리 어이 달모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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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들어가고 달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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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 문어 무너져 그냥 대머리머리 대머리머리 극딜 넣었다 형 극딜 넣었다 형 뭐래 힐 극딜 넣었어 지금 좋아 나 조심 너무 깜찬나 야 바로간다 미드 일단 탈리아 탈리아 공쓰고 온거 같은데 라인에 형 맞네 라인에 공 썼다 형 난 안봐져도 될거 같애 이제 형 1대1 캡틀거 같애 아 내가 죽이고싶은데 아 그럼 죽여 가서 하하하하하하 니가 와야돼 니가 열탑하면 다녀 나이스 형 왜이렇게 잘해 아니 쟤 다이아잖아 여기 여기는 아무거나 여기있네 야 미드 기다리다 적혔나 형 봤다 본거 같은데 됐어 야 이쪽에 카직스 여기 뭐 욕먹는다 상대 욕먹는다 전책할까 말까 전책할까 말까 내가 싸운다고 저걸 한번 해봐 상관없어 어 이거 하는데 야 미드를 봐 차라리 야씨 죽여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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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그냥 오케이 게이드 좋아 좋아 뱅킹좋아 늘채미 어우 너무좋아요 너무 잘하고 우리 만식이형 좋아좋아 어이 만식이형 너무 잘하는데 이거 만식이형 이거 안되겠다 형 피파 접고 형 우리 멸망치 끝나면 듀오나 하자 형 오케이 듀오 확정 저 돈 혼자 먹을게요 에이스 대우점여 자 에이스 대우점여 그래라 우울해 씨 야 상원 여전히 귀엽다 어흠흠흠 아니 에이스 대우를 안해줘 팀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기분 나쁘지 그 말하는게 나을걸 어 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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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야 개꿀이지 그러면 답 계속 모으는데 나 사실 우리아나 형 왜하는줄 알아? 왜? 어제 형이 형이 하는거 보고 개사기인걸 깨달았어 우리아나가 아 근데 그거 템이 떠야 사기야? 형이 선 모렐 맞지? 어 선 모렐에 쟤네 다 만만하니깐 그냥 그거 와도 돼 유댐? 유댐? 저거 이제 너 템 그거 하나 뜨고 나면 쟤가 QW하면 반피 될걸? 형 나 어제 공식방에서 들었는데 클템 형님이 형보고 솔직히 강만식 유명해서 잘하면 얼마나 잘할까 했는데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더라 그거 들었어? 어 형 들었어? 어 형 들었어? 응 진짜 그랬다니까? 쿨템 형님이 나 들었어 진짜로 응 알겠어 아 진짜인데 형 그랬잖아요 진짜로 둘 친구 뭔데? 아이디 뭔데? 어 진짜로 알겠어 너 그냥 미드 먹어 그냥 발 라인에서 나오지마 넌 오케이 오케이 발 라인에서 너 죽을거야 아마 오케이 와 아나 이거를?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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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나 이네? 다 안보임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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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 실패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 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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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나져라 우리 팀 만나도 똑같이 이렇게 무나질꺼야 당신 이름은 무너 너 그처럼 죽는다? 오케이 나 바로 죽었고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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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살 죽었다 형 그 다음에 이거 나 뭐가? 루덴의 메아리가 형? 어 루덴? 이렇게? 응 루덴의 메아리 신발부터 사도 돼 명색감 별로야 신발 돈이 안나와 800원짜리 사면 800원짜리 그냥 신발을 신발을 주나 아 너 진짜 못하는구나 잘 아니 아니 템만 잘 몰라서 그래 이럴때는 만식이형이 있으면 만식이형한테 물어보는데 여러분 바로 뭐에요? 롤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스킬스리랑 이런거 봐봐 모렐로에다가 바로 루덴가 없으면 덱캡 오케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롤수 덱캡을 가라고? 덱캡은 쓰레는데 형 형 형 형 스포니야 스포니야 형 돈벌어야 돼 형 스포니야 스포니야 형 딴지 걸면 안돼 형 스포니야 형 롤수어 템트리 어때 형 나쁘지 않네 오케이 오케이 거의 정석이야 정석이야 페이커 템트리야 이거 이건 합법적 여러분 합법적 헬퍼 독일에서 개발한 저 밑에 안 죽여도 되는데 거의 쓰레기 돼가지고 자사 그래도 300원 주는걸 자사 폴 죽인다고? 요새 프로게이머들도 여러분 롤수어 키고 게임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거 너무 분석이 좋아가지고 게임 끝났을 때 내가 CS를 언제 잘 먹고 언제 타이밍에 내가 잘하고 언제 타이밍에 못하고 보완점 이런거 다 알려줍니다 포치들도 요새 롤수어로 골판다 죽지 마라 죽었네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너 자 여기서 죽었을 때 잠깐 롤수어 들어가서 전체 아이템 빌드 같은거 보면서 자 우리팀 투타 연승중이고 미안 난 비활성한 상태였어 비활성 상태는 뭐냐면 게임을 오랫동안 안 한거에요 이 형 이 만식이 형 나이스 만식이야 어우 비활성 상태인데 잘하네 왜 이렇게 쎄 어후 비슷한데 쟤 뭐잉 형 그리고 나 어제 공식방에서 형 투표한거 알아? 아 진짜? 어 나 만식이 형이 우정캐리했다고 나 어제 계속 말했어 방송에서 맞아 왁꼬차유로 밀렸다 야 여기도거든 이리로와봐 어 뭐야 어 뭐야 족지 리얼? 족지 리얼? 시린의 아이디 왁꼬차유로 밀렸다 오케이 감사 오케이 오케이 깔끔하다 깔끔해 게임이 이길거 같은데 그냥 이겼어 이겼어 니가 한 번만 더 미드에 죽으면 죽일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형 여기 탈리아 있어 야 진짜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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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팅을 한 다섯 발에 죽을 같은데 죽지마 아 절대 안 죽어 형 걱정하지마 형 걱정하지마 형 와 와 와 아주 도와줄까 형? 나 안 걸렸거든? 쳐 봐 쳐 봐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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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거기 안 돼 돼? 거기? 돼 돼 돼 맵 리딩이 정말 잘해 된다고? 돼지 아 클린 아이디 이제 개네 잭스 전에 잘하는 애잖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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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 잭스 잘하는 애 아 씨 싸우는다 저게 나 마나 좀 없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빼라 좀 필요 안 돼 안 돼 조작 ㄹㅇ 파리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리아나 좀 재밌다 형 오리아나도 요새 미드로 쓸만해? 뭐 요새 미드 괜찮은 무상성이라 형 오리아나가 탈리아 다음으로 2티어야? 오리아나 탈리아가 너무 좋아서 요새 형 탈리아 다음에 거의 오리아나만 쓰더만 보니까 신드라도 하지 오케이 강만식 탈리아 오리아나 신드라벤 메모 오케이 멸망자에서 개 털고 이걸로 전략 성공 응 우리 상호 쓰레지만 변하면 사람 아니지? 하하하하 벨켰네 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먹을 수 있겠단다 너 루덴가고 그 벤실 가면 안 죽을거야 아마 내꺼 뭐야 뭐가 아냐아냐 루덴가고 벤실 오케 보길라가 있어 설마? 어 아냐아냐아냐 그럴리가요 ㅇㅁ 아이씨 죽어라 그냥 아씨 룸바? 바로해도 되고 미드 억제에 밀어도 돼 그래 이거만 가자 붕붕붕붕붕 커버해줘야 된다 네 나이스 스마스마스마스마 여기여깄다 이거 해줘야 돼 나이스 안되지 나이스 안되지 우린 을채미야 으아악 은근열반네 이새끼 아니야 은근 나 W줘봐 나 날줘야지 이렇게 하면 어차피 다 받잖아 랄랄랄랄랄랄랄 넘나 쉬운거 뭐임 멘탈 나갔죠? 이거 멘탈트랙이거든 오케이 잘가시구엄 어 이거 템틀 사기같애 이거 그라바스 너도 이걸 그 적을 안하지? 시청자한테 이거 하라그래 이거 게임 숨을 좋다고 오케이 어 이거 오리아나가 사기인데 형? 야 뭔소리 하는거야 와 오리아나 더 좋네 진짜 나 가기전까지 후드로 쳐놨드만 아니 이거 아니라 오리아나가 원래 후반 캐릭이잖아 이게 라인전에서 좋은거 아니야 야 쳐주는거 아니야 세 그거 안좌 뭔소리야 형 오리아나가 한타 캐릭이지 뭔 라인전 캐릭이야 형 아 이 돼지새끼가 와 형 루덴이랑 형 루덴까지 가고 뭐가? 템? 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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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롤스오에 나온 아이템 가야죠 여러분 롤스오 사기니까 아이고 필수했네 롤스오 아 아 형 무슨소리야 우리 롤스오에서 핵심밴드가 어? 전체 아이템을 다 지금 어? 그래 맘대로 해라 오케이 근데 그거 업데이트가 좀 늦은거 아니고 그거인데? 장난 아닌데 형 아니 무슨소리야 리뷰 안할건데 부상성이 뭐냐면 상성이 없다고요 그니까 뭐에 불리하고 뭐에 유리하고 이런게 없다는 얘기지 와 쟤가 불먹는거야? 오케이 개멋있네 뭔데? 뭔데?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이씨 불먹길 깜짝알라네 오 뭐야 쟤 참된 탑설러인데? 오케이 에이스를 알아보는 법 어 이거 끝나고 망기랑 꼭 연승해라 나 피파러 간다 어 형 형 근데 망기가 아직 안온거 같은데? 한판 더 할 생각은 없고? 아니야 올거야 올걸? 아 그래? 형 형 망기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응 응 어 완지형 너무 잘하고 오호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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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 기다리 형 망기 탈주한거 같은데? 네 아니야 올거야 망기 뭐야 뭐야 왜 죽어 뭐야 왜그래 형 망기 탈주했는데? 응 왜그래 아 왜그래 뭔일인거야 뭔일인거야 아 무선잡아 형 나 궁혼이야 와 이 새끼 뭐야 형 방풀이다 뭐야 뭐? 아니 그게 방풀이야 나 궁혼이 나 궁혼이야 왓 어디쓸려나 왓 너가 내 궁혼이야 나 궁혼이야 왓 어제 만식이 형이 잘한 이유가 있었네요 여러분, 보니까 형 어제 솔직히 바론에서 그 한타는 진짜 기가 맺겠다 형 아니 근데 그거는 그쪽이 너무 무리했어 우리 세 명이 살아있는데 근데 형은, 형도 바론에 엄청 집착하더라 형도 우리 팀? 어 모든 팀이 그럴걸? 바론에도 너무나 오래 싸우는데? 대부분 그거야 대부분 우리가 싸우는게 아니라 걔네가 바로 먹어가지고 싸움을 간거야 롤스업 무료인데 여러분 프로버전은 유료에요 뭐냐 이거? 야 미드가면 되는거 아니야? 왜 바텀에 우리를 심착하냐 이거? 뭐야 이건? 뭐야? 이정도 클라쓰? 오케이 뭐 이정도 클라쓰? 오케이 오잉? 오잉? 오피점 지진은 여러분 보기 힘든데 요거는 한 번에 나오잖아요 어플로 고비언즈 일일이 다 검색해야되잖아 전적이 어떻고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쭉 나오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템트리도 다 알려줄게 아아 쩱이 아 그니까 아 젝스가 남은 무네 진짜 미쳤나? 끝났을 때 나의 부족한 점도 알려주고 내가 무엇 때문에 점수를 못 올릴까 이런 부분도 다 알려주고 너는 내가 보기에 넌 너무 방송에 신경을 많이 써 무슨 소리야 아 형 나 마스터 혼자 찍었거든? 또 떨어졌어 쟤 부족한 뭔지 볼게요 2판 끝나고 롤소어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? 넌 너무 맵을 안봐 맵을 볼 시간에 채팅해봐 그쵸? 솔직하게 무슨 소리야 형 아 진짜 솔직하게 아니야 나 왜 많이 봐요 아닐텐데 늘 채미 지금 같이 하냐? 형 근데 만기가 전화를 안봤는데 올거야 나 어차피 2판하고 가야돼 어디가 나 피파 이제 해야된단 말이야 굴리트 8칸 사줄게 가지마 아 그럼 니 차감도 안된다니까 그래? 예전 차값 그러면 그거 사줄게 그 뭐야 이브라이 모비치 아 그건 쓰레기야 형 무슨팀인데? 나 피파에 한세 200권을 질러가지고 필요없어 무슨팀인데 형? 나 1군 1군 현존 최강 1군 1카지만 다 아니 그니까 1군인데 무슨팀이냐고 아니 그니까 무슨팀인데 자우 1군팀 2군팀요 1군팀이 어디있어? unción 바르셀로나야? 아니 안 گ USA 투 보여 으 shrimp 어떡 ext 딱딱딱 어ذnde ibil 이거 아 보다 그냥 팀원들이 다 해준거에다가 구두티만 꽂아가지고 한입먹 음 되 그렇게 이런느낌 형 어시 먹을땐 공을 주세요 어시가 들어오네요 지리네요 끝났네요 다이브? 오오오오오 오케이 깔끔 뭐 깔끔하네 여러분 자 룰수에서 한줄평 보겠습니다 형 피빠로 재밌게 가요 내가 보기에 너 나 없으면 질거 같다 그럼 한판 해주던가요 아니 망규 오지 않아? 망규 안온다니까 일단 딜량 검사한다 숫자 검사하고 나보다 니가 딜이 낮으면 오케이 내가 형보다 딜많이 내가 형보다 딜많이 넣었으면 한판 더 해줘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딜량 더 높으면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보십쇼 여러분 자 개 한 끗차이다 진짜 자 보시면 어쩔수 없이 한판 더 가네요 아 나 진짜 가야되 근데 진짜로 아니 어디가세요 야 그럼 나 내일 아침 방송하잖아 아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인정 형 야 왓츠랑해 왓츠랑 아니 왓츠랑 못해 안해 아니 왓츠랑 못해 별로 아 별로 못해 아 별로 못해 못해 내가 봤을때 못한 못한 사람중에 한명이야 아 이렇게 정말로 못해 못해 아니야 못해 못해 아니야 아 아니야 못해 못해 아 아니야 못해 못해 아니야 진짜 잘해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 굉장히 싸웠어 넌? 아까 보니까 뭘 싸워 싸우기는 잠깐만 잠깐만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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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